저는 현재 경기도 여주에서 살고 있고 이곳을 떠날 계획이 없어서 여유자금으로 서울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2억원 가량 가지고 있는데요. 청약은 당첨되기 힘들다고 해서 서울 지역에 안전하게 투자할 만한 곳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주에서 살고 계시고 살기도 좋으신가 보네요. 네네. 2억원으로 투자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데 서울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어디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제가 노원구 쪽에 거주를 옛날에 했었어서 그쪽은 조금 지역을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실 거주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쪽 노원이나 강북 쪽 아니더라도 조금 제가 여유자금 2억에 대출을 끼워서 투자할 만한 지역 추천을 받았으면 해서요. 알겠습니다. 투자 목적 100%로 노원이나 강북 거주를 하셨지만 꼭 이 지역은 아니어도 된다고 하는데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방향 잡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서울에 살고 계시다가 여주로 가셨나 봐요. 네. 결혼하면서 한 2년 전에 여주로 내려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은 다시 올라오실 수는 없으시고. 네. 직장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투자를 위해서. 네. 여주 쪽에. 네. 투자하는 어떤 지역이나 상품도 중요한데요. 네. 또 세금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네. 네. 일단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에 대한 항목이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그런데 거주를 못하면 일단 비과세는 못 받으시게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여주에 집이 또 하나 있으세요? 아니요. 효율에 있는 집 팔고 여주에 지금 현재 월세로 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무조건 투자는 지금 서울에 하겠다. 이제 그런 목표를 갖고 계시는 거네요. 네. 네. 자 그래요. 그러면 일단 청약은 어렵다. 이거는 뭐 해보셨는데 많이 좀 잘 안 되셨었나요? 네. 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 청약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새 아파트에 좀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청약을 하게 되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아파트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새로 아파트가 태어나는 것은 재개발 아니면 재건축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청약이 안 되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노려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네. 네. 그렇죠. 아니면 기존 아파트인데 어쨌든 새 아파트 위주로 지금 가격도 많이 상승하고 하다 보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관심들이 좀 많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 그래서 정부 규제는 어떻게 돼요? 재건축을 지금 규제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재건축은 사실은 들어가기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어차피 장기적으로 갈 거니까 재개발이라는 걸 한번 눈여겨보는 건 또 어떨까 싶기도 해요. 아, 재건축 말고 재개발이요? 네. 지금은 재건축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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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재건축 규제 투자 들어가면은 뭐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했을 때 이게 뭐 혹시라도 이제 앞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이 생기면 그때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좀 아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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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는 청약이 안 된다고 하면 재개발 위주로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 싶은 일단 생각이 들어가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재개발 중에 어디가 가면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야 되잖아요. 네. 어차피 지금 거주는 안 하실 거고 투자 목적으로 갈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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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서울 지역 안에는 재개발 지역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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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번 지도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혹시 서울 지역 안에서 아까 노은구에 사셨다고 했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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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말고 조금 더 친숙한 동네는 어디 혹시 없으세요? 노은구 강북 쪽. 강북 쪽. 강북 쪽에. 네. 일단은요.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서울시 안에서요. 네. 네. 25개 구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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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서 한강 남쪽으로 가면 거의 대부분 재건축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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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강 위쪽으로 가야 재개발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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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라면 지금 최근에 이제 재개발 중에서 뉴타운 사업으로 해서 성공한 사업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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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것들을 많이 봐왔었기 때문에 많이들 투자를 지금 재개발로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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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자금이 2억 정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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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일단은 부동산 재개발 중에서는 소액 투자로 들어갈 수 있는 상품을 고르려면 그 안에서도 빌라나 다세대가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품들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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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지금 이 빌라라는 부분을 사실 때 실투자금 2억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전세나 대출을 껴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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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내가 이제 지역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들어가는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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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용산 쪽을 좋아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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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용산 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용산이라는 부분에 재개발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돈, 너무 많은 돈들이 좀 들어가세요. 네. 네. 자 그래서 용산 주변에 들어가고 싶지만 너무 많은 비용들 들어가고 또 비싸니까 어떻게 보면 용산 주변에 있는 아파트나 주택들도 많이 매입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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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아파트는 여기가 면적도 굉장히 크고 돈이 또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2억이라는 자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재개발 투자를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네. 또 하나는 재개발 주변에 또 이런 주변에 다세대 주택을 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또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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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2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재개발 지역을 여러 군데, 청량리라든가 동대문 쪽에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도 한번 좀 찾아보는 전략도 필요하고요. 또 재개발 주변에 다세대 주택을 겨냥하게 되면 재개발 주변에서 이제 이주하는 이런 이주자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을 보면서도 올라가고 또 재개발 지역의 가격이 오르면서 또 주변 다세대도 같이 오를 수 있는 전략이 있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2억을 분산해서 어차피 세금을 절세하려면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해서 가는 방법도 되게 좋거든요. 네. 어차피 비과세가 안 되시니까. 그렇게 되면 1억이라는 2억이라는 돈을 꼭 한 곳에 담지 말고 한 1억씩 분산해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재개발 지역에 2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1억씩이나 용산도 보면 이제는 실투자 금액이 대략 1억 가까이도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다세대 주택을 선택하거나 이런 방식의 투자 방식이 괜찮다는 거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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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세금도 절세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셔가지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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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 동안 보유하시면 장기 보유 특보금지 70%를 받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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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지금 현재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안 하시면 세금을 다 내셔야 되는 거니까. 네. 이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택임대 사업자라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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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전략 한번 짜드릴게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